추적자 포세이돈에 가서 추적자 제거했었는데 또 시키는 건 뭐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유라도 알고 싶다 레이더 1 어이없는 놈들 전설이다! 전설이다! 왜 안 싸워? 버튼이 안 울리는 건 뭐야? 진짜 게임이 버튼이 안 울리는 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독살자 독내성 어이구야 어! 쓰레기 무기를 받고 당황했나봐요 제가 쓰레기 방어구죠? 난 개그맨? 기분 세는 기분 세! 맞아 지문자 전초기지 가볼걸 심심하면 방어 퀘스트가 떠가지고 방어 퀘스트 한 다음에 보상이 없어요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뭘 이거를 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이고야 왜 맞았니? 이건 아니잖아 이게 뭐야 야 이 쓰레기 게임 왜 이러는 거야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어자 갔더니 아니 빠른 이동을 해서 갔더니 그 자리를 두드러 패면 어떻게 그게 그 내리고 튀어야겠어 유턴트들이 쳐들어 하답니다 으어 약해야지 안 되겠어 사냥개 왠 뒤에가 있죠 데드엑스가 진짜 비쌌네 미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 안 울리는 겁니다 미쳐버릴까 미쳐버릴까 끝났나요? 우워 뭐고있어요? 저거 뭐지? 한방 샷권이 되게 좋아요 지금 쉽게 정리가 됐네요 쉽게 정리가 됐네요 정말 이거였단 말이야? 명세서 개량형 전투산탄총 이거였어 에네르기 한번만 더 해보죠 쩐다 쩌르 쩐다 쩌르 그만만큼 달고 있다 캐리온이 아니야 안보인다 안보인다 때릴 수가 없다 이씨 로봇 그만만큼 아빠르기 잘한다 슬라이딩 테크로 먹였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커디에는 여기서 뭐하는 건가? 작전을 맡긴다고요? 그 작전은 똑같은 것만 계속 시키고 이상한 놈이구나 52%!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차이머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러 들어가, 귀찮아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Dr. 아마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작전은 새로운 기억을 지켜서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스카이림부터 생겼어요 그게 왜 새로운 기억을 지켜서요? 무한 반복회가 스카이름이 생겼습니다 자, 똑같은 것 두 번 한 다음 뭔가 새로운 임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해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늘려 방송시간을 늘려 나갈 생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길게는 지금 좀 밀린 일들이 있어 갖고 자 아마리 박사와 대강을 하고 뭔 소리야 또 아마리 박사와 대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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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리 박사와 대강을 하고 다 인간에서 방사능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태권대로가 저번에 무슨 꺽다리 누구씨에게 부탁받아서 올라가보자 어맛 왜이래 우리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니? 대화나 할까? 대화 추적자가 두마리나 있었다 왜 여기있죠 자 이중첩자죠 저는 음 SRB가 어디야 맞췄다 됐다 대상 대화가 되지 않네요 대상 대화가 되지 않네요 죽이지 않고는 얘네를 쫓아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마약 한번 당겨 볼까요 신나게 기분이 좋아질거야 브링잇 됐습니다 죽겠다 잘못하면 너무 처맞는다 지금 죽어요? 포프아웃도 써야겠어요 매드엑스까지는 쓸 필요 없어 매드엑스 어디서 싸게 못봐나 매드엑스가 진짜 중요한데 자 엄청나네요 적들이 매드엑스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마세요 생존 난이도라는 걸 조심해야 돼 약발 떨어지기 전에 제거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다리 매드엑스가 워낙 귀해서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뭐 못사겠냐만은 너무 비싸요 레벨 5짜리인데 잘 버티고 매드사이언티스트 집단인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근데 거기에 이제 수장이니까 그거를 아 미워할 수만은 없고 꺽다리 죽어있네요 어 꺽다리가 있었구나 시체가 난 몰랐지 퀀텀이 두개인가요? 퀀텀이 두개 있는 곳은 처음 봤어 밑에 뭐가 있네요 내가 배반자라고? 이쪽 활동을 너무 심하게 해주는 것 같아 부여야만 부여야만 안보여도 병식으로 꺽다리야 대박이다 돈 엄청 많이 벌겠다 어 음 그냥 숨는 건 어떠니? 그렇습니까? 자, 뭔가 줬대, 야 니네 건너, 네임드 건너, 세 마리 내가 다 죽였어, 인마, 카운터, 터지고요, 잭팟이라고 했는데, 뭐가 잭팟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피다클 빌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다! 흠! 헛! 어? 건너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짠챙이! 짠챙이! 나를 매를 때려 그러니? 으악! 너무 가깝다! 죽었다! 죽었다! 전설이다! 아아! 아씨! 전설이 기어 나왔네요. 하필이면! 전설을 상대하려면 주먹을 쓰는 게 좋겠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크리가 왜 터져요? 갑자기 한참 때리고 있는데! 죽어볼래? 혼이 남아야지, 이 자식들! 당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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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채는 뭐 하자는 거지? 50원이야! 전설인데 어떻게 해! 예쁘게 생겼네? 맞아, 죽어라! 자! 하복포를 때렸어요! 희한하구만! 찾았다! 은닉철을 찾았는데요! 올라가는 건가? 어어? 위험한데? 금평력이 싸우고 있어요? 전설거너가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좋다! 또 유턴트랑 뒤치기! 뭐하니? 야! 시시케밥은 안 통해 거의! 강력한 돌격소총?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강력한 돌격소총이래요! 544! 좋은건가? 복사입사하면? 또 올라가는건가? 언제 왔어? 멍충이! 위쪽에 슈퍼뮤턴트가 있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설급인가? 뭐하니? 누구야? 전설급도 아닌 지지! 하하! 넌 찾았다! 부으악! 부으악! 한방에! 끝내고 싶은데 안돼! 꿈도 크다! 주먹으론 어려울거야! 야아 으어 깜짝이야 에? 여기 뭐야? 무너진 거 가도록? 희한한 대로 나왔네 어라? 던졌어 재밌는 거 보여줄까? 점프해서 제트가 좋은 게 점프 공격이 된다는 게 너무 좋죠 제트를 하면 공중에서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여러 발 지금 또 되네요 테러블 테러블의 명성 4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러블이 2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차이나 라이플 차이나 그 AK랑 더불어서 오 공중에 이거 수영장도 있고 뭐 되게 좋은 곳이군요 뭐 뭐 뭐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허브 360? 허브 360? 여기가? 여기가 허브 4360이란 말이야? 전투가 왔네요 안녕 저 사람을 잡아먹고 있었어요 무서운 새끼들이야 최후 9층인 것 같은데 철저다보니까 3000% 빠지고 있어요 게임 진행은 안하고 뮤턴트가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뮤턴트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뮤턴트 슈퍼 뮤턴트는 그런 놈들입니다 짐승들이에요 넌 자꾸 끼냐 이렇게 또 쟤도 문제야 자 문제의 로보트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봅니다 잡진가 잡진가 냉각소총 자 술 한잔을 더 마셔야겠어요 술은 아직까지 중독될 정도로 마신 적은 없는데 안 마시면 움직일 수가 없어 또 또 포세이더 에너지 또 포세이더 에너지 또 어디가 있다 conception 포세이더 에너지 조 О 는 조은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멘